그램 린 군단 일러스트 계절 그림 에너지를 얻고 한 장 꼽고 다음 그램 린으로 교체한 채 전투를 시작합니다 모든 그램 린의 최대 HP 무작위 히히 카드 모드는 보통 히히 카드 계좀 좀 강적인다 2-9-8 딜 소멸 공공지진 렘린이의 숨 6피에 6방어 백의팀 방그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마그 공격을 받을 때 힘을 이었습니다 선이 끝날 때 잃습니다 마그 스킬 카드를 사용할 때 마법을 이뤘습니다 뚱그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 약화를 부여합니다 요그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으음 마법사 그램 린이 마법 이제 갑니다 다음으로 사용하는 공격 카드의 모든 마법을 소모해서 피해량을 10증가 시킵니다 1분 이제 간다 요그 아니 잠깐만 이젠 맨 앞에 있는 그레들보다 효과가 주겨되 Eisenhower 아니 서고나 인마 아스스톤 냐고 썩어놓으라고 아스스톤 특 해보면 압니다 꿈 카드를 넣습니다 꿈이 뭔데 해를 2주입니다 소울을 2장 얻습니다 방어로로 2일시 체력을 넣습니다 피해를 쌓아 5주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마법 하나당 강호된 단토를 넣습니다 쓸만한 것 같네요 여기 보유한 야쿠아 하나당 피해를 사줍니다 야쿠아를 이거 공식 다섯 번째 캐릭인가요? 진짜 다섯이네요 다섯 캐릭터네요 여기 보유한 야쿠아 하나당 피해를 사줍니다 야쿠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해를 사만큼 줍니다 약화 4배율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아 이거는 약화가 중독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배율 카드고 다 서있어서 다섯 크크크크크크크 죄송합니다 다음 그램린으로 교체합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서 시작 카드를 하나 가져옵니다 2번 턴에 그 카드의 비용은 0이 됩니다 뭐지? 이게 밸류냐 이게 밸류냐 이게 밸류냐 이야 거시롭다 enfer치하고 다나다ieten 나는 도넛이 무조건 좋은데 어쨌든 굿굿굿굿굿굿굿 굿굿굿굿굿 돌아버리겠네 체력 17인데 5힐 유물이 있다? 약화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약화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약화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숫돌 늘적하기 모든 인공부를 강탈합니다 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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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도를 싸웠습니다 다음 글램린으로 효체합니다 엥? 괜찮네 안국봉 안국봉식 적전체에게 피해를 산 만큼 두 번 줍니다 손에 있는 공격카드의 메아리를 두 장 만들고 이용을 1 낮춥니다 안국봉식 나프지나는 것임 아 그램님 몇마리만 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오기방패로 쓰는건가 임시체력을 얻고 뚱그로 교체합니다 적전체에게 13피해를 주고 마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너무 구린데 수호를 두장 얻고 빵그로 교체합니다 힘을 두배로 만듭니다 2코 한돌 쓰냐 아니요 한장을 제거합니다 그래빈 좋아 밤좋은 그래빈 밤좋은 그램님 이벤트에서 체력 적게 깎여서 좋을 것 같아요 빈을 칠주고 마법을 이뤘습니다 딴 무시하는 조롱 뭐지? 방안하면 못쓸거 같은데 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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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샘벨 굿 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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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벨 잼영훈 약화 약화 포션 걔를 줍니다. 한장 뽑습니다. 소멸 뭐야 좋다 아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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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오lä 아 niin 도레미리는 겁나쌤. 단도 피해량이 2증가하고 수호 방어가 2... 아이... 아무튼. 피해를 5주고 약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취약을 보유합니다. 이것도 괜찮네. 고금치기. 약화를 1증하고 단도를 도장하십니다. yw aí이이이이이이이잉 皇 mère 성미디 성미디 오랜 린 짱슨 이번 턴에 사용된 카드 한 장당 피해를 3줍니다 소멸 요거 좋아보이네 근데 나중에 써야될 것 같은데 지금은 쓰기 힘들 것 같고 아니다 지금 쓰자 개독제 모든 중독을 잃습니다 중독은 방호도에 막히는 피해를 줍니다 들어가자 돌풍 음... 임시체력을 20 얻습니다 위족 그램 린으로 편의합니다 조치할 수 없습니다 소멸하지 않는 공격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단 돌었습니다 근데 이거 소멸하는데 근데 이거 소멸하는데 반피 위족 그램 린이나 할 걸 그랬대 소멸 어우 폭 뭐야 아 아쿠아였구나 위조인줄 위조인줄 후비 먼저 하고 교렘 린으로 바꿀걸 터치하며 너무 추워 컸어 공격 인...평가 넷 퀀 시작 시 에너지를 얻고 다음 그랜린으로 교체합니다 약화를 보유한 적이면 피해량을 증가시킵니다 뭔소리야? 느낌은 알겠는데 좀 이상한데 말이 뭐든 받는 피해가 다 증가한다는 뭐 그런 얘기 겠지 아마 뭐야 요정 가루라니 이펙트 이제 오정 됐어 뭐야 개좋다 이거 겁나 좋네 이 카드를 뽑을 때 단도를 세정었습니다 뭐야 이것도 개좋네 아니 이거 왜 개좀 근데 달팽이 전할 때 난 뭐 트롤하겠다 야 이것도 좋네 와 이거 겁나 센데 개쎄잖아 이거 이거 환장에 몇 대미야 13대매 저거 16딜이지 32딜 잘못 계산했나 그게 맞나 아 잘못 계산했네 헝가신 구멍 하나당 8댐이니까 16댐이고 이거 13댐이고 물론 드렘린 교체가 돼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드로도 좀 즐겁게 가능한 지 흥 네 흥 아 네 아 아 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얻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변화 만족 이거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모든 그램 린을 다 쓸 필요는 또 없잖아 오 이번 시작 시 수호를 넣습니다. 좋네 힐 6줍니다. 이번 턴에 사용한 가단 장난 난 또 를 넣습니다. 뭐야 이거 헤드 터지잖아. 안 좋은 거 아니요? 강철의 폭풍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저거보다? 강철의 폭풍이 더 좋은 거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라 교렘린 빰 빰 빰 빰 빰 빰 66딜 와 미쳤다 벨루벌 와 아 아 그래 이거 마 오쒸 오우오오오오오오 왜 이렇게 확인해 야 덧져 집에 가이자 야 야 와 거의 다 잡았네 개사기긴 하네 짜증나는 행당타 뭐지? 대검인데? 히어! 에이 뽕 뽕뽕 이거 안 쓰는 그램링 다 죽이면 없앨것 같은데 저기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20 없다면 5줍니다 적선체에게 피해를 10줍니다 2번 턴에 방호도를 얻는 대신 적선체에게 얻은 방호도만큼 피해를 줍니다 마법이 3 이상이며 수호를 2장 얻습니다 교체할 때 1장 뽑습니다 열광 좋아보이네 열광 써야겠다 열광 쓰려면 근데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 기회가 애매한데 쓰지 말까 쓰자 그다음 봉도 쓰자 봉은 근데 애들 잡아서 먹자 봉... 봉... 보잉크... 봉풀기 진짜 봉풀기는 살아있는 그램이 나나당 에너지를 넣습니다 5마리 써야 이 에너지라고? 근데 3에너지 필요하면 쓰기 엄청 힘들겠는데 강화하면 이 코드겠지요? 어... 아닌가? 여기서는 강화 효과 못 보네 명령어 쓰면은 알 수 있습니다 비데 룰루비데 마법 효과가 방어도에 적용됩니다 마법 다음번에 쿵왕을 얻습니다 힐을 0만큼 3번 줍니다 음... 마법 그램이니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좀... 교체를 많이 하는 덱이 아니면 못하겠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대로 되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오빠! 사랑해요! 찹찹찹찹찹 찹찹찹 이런... 이게 맞나? 이비 7, 13 어떡하지 약화 그래블린 죽는거는 좀 근데 약화 그래블린 죽어야지 어쩌겠어 땡이 커시네 길가 중댕이 컷 1레너지 로렛민 아닌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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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댕이 컷 당했어 이제 약화는 누가 걸어주냐 이 카드가 손에 있는 동안 교체할 때마다 에너지를 넣습니다 뭐야 개 좋은 듯 꺼져 나 사에너지 없으면 돼 있어도 못써 쓸 수 있는 카드를 넣어야지 멍청한 녀석 포기할 친구는 누구 뭐 삼뜨자 친구를 버릴 수 없다 뚱땡이 영정 사진 뚱땡이 영정 사진 됨 아 왜 안 먹었지 이거 이 자리 바꿔야 되는데 자리 바꿔줘 해그 해줘 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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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간도 17장을 얻습니다 으악 해그 좀 해줘 말 마법을 삼았습니다 이제 간타 해요 그래밀 중에 필요없는 애는 죽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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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겠는데 망나니가 됐나 몇 마리 죽이는게 아 근데 겁나 세네 왜 이렇게 세냐 카드를 6장 뽑고 공격 카드가 아닌 카드를 모두 버립니다 되게 좋네 이거 저거 왓처 옛날 비갈김이랑 비슷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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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침착한 그렘린이 돼서 오도록 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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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카드를 하나 뽑습니다 손에 있는 모든 공격 카드의 비용을 낮춥니다 이렇게 1 없어 보이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꽁쓰자 국뽕그래빈 아 근데 화난 그래빈도 쓰면 괜찮은데 쓰면 괜찮은데 문제가 내가 원하는 그래빈을 쓸 수가 없어 열광 같은 거 잘 써야 할 듯 일단 일단 나만 봐도 다운폴 최강인 것 같은데 아직 쓰네코는 안해봤지만 그래빈이 제일 센 것 같은데 다운폴 최강인 것 이제 한장 뽑습니다 저것도 그냥 개사기인 것 같고 다운폴 최강인 것 다운폴 최강인 것 다운폴 최강인 것 짱냉이 노완 엘리트당 힘을 잃었습니다. 짱냉이 봉아나 더 봉봉 아몬드 봉봉 이거 서순인가? 서순 아닐걸 봉냈새 마법 황뿌를 얻습니다. 아 10딜 고양이 알기 아니 아 내 이름 개커옆네 냥냥 펀치 했는데 확 확 후 군 요 참 지금 처음하느라 똥 카드 여러개 집어서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거지 갓카드만 골라서 잡으면 아니 밸류가 말도 안 되는데 오실나게 세네 진짜 버밋하이 재력 오른거 맞아? 이리였어 버밋 똥 이제 간다 안가? 언제 바꿨냐 야 빨리 고렛민 데려와 야 이 약해빠진 놈들아 고렛민 가져와 너희들은 약해빠졌어 고렛민 데려와 내 약해빈 고렛민 데려와 오직 오랜 빛만 힘을 5었습니다 이번 턴이 끝날 때 힘을 5일 씁니다 아까 환계 돌파 보다 좋은데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그냥 뭐 재 쓰면 돼 별로 안좋아 선액 오오 금은별 까거라 저편으로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상점가서 제거하고 엘리트 깡냉이 뽑으러 지금 만나러 갑니다 카드를 6장 훔칩니다 아무것도 주지마 어 순수는 잠깐만 아 순수 까비 아깝슝 뭐야 살아났네 오이 뚱땡이 쿤 뚱땡쿤 살아있었구나 사실 별로 보고싶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고있지 그냥 보고있지 끝났습니다 누가 짜증나 이제 어머 시간이 또 까지 터뜨려 심장 찾아서 찾아서 자녀려 찾아둬 아 나 이 다 펄 탈 어디 어이없 요러 blog 와 밸륨과 진짜 어이없네 요렘 린 원 멘쇼 뺄아 뚱땡이몬 뚱땡땡땡 어 도렘 린 개꿀 음 음 골풍 쓰고 사망 당렬이 전사 깨시잡기 박사장 아 아까 아까 머리만 아픈 이분학 캐릭터 하다가 엘류로 찍어 누르니까 즐겁다 단독도 되는 수호를 세정었습니다 대거만해 오 나는 새로워졌다 등강이 까이 세상이 보유한 약화사당 붕괴를 부여합니다 피해량을 80% 감소시킵니다 오 밑에 그램링그림이오 아이드라인 이거랑 쓰면 좋아요 하는건데 그 무시해도 됨 그냥 그냥 저런거 다 싼건 없고 저거만 쓰면 됨 그 해줘 어엉 안돼 해식이 아깝다 왜 잠깐만 나가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그만 본능 이슈 그치만 너무 갖고 싶었다 야 뭐지? 이게 캐릭이지 세력 2올랐네 귀엽네 한 마리당 25오른건가? 강호할게 없다 옹이나 강호할까 아이 쟤 탱탱하잖아 두번 단어 한바람 한국에선 뭐 yd 워 뱅 음 약화 좀 걸어줘 낭낭하게 걸어줘 기간 맥히네 기간 맥히고 코가 맥히네 적의 힘을 강탈합니다 마법이 3 이상이면 힘을 강탈합니다 힘 강탈이면 힘 음수로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그게 좀 중요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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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 난료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지만 개고생하다가 하니까 개재밌네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똥캡 고통받다가 하니까 재밌네 도대체 똥땡이 전용카드가 좀 많은 거 아닌가 동땡이 우대갱이 음 안녕하세요 다학뚱땡이 다학뚱땡이 겁났을 듯 교렘린 왜 교렘린 왜 교렘린 왜 맨두 있어 잘 교렘린 아씨 악화랑 위조랑 헷갈렸다 공으로 이렇게 화난 그랜민으로 힘 얻은 다음에 조화란 그랜민으로 교체하고 와 그냥 졸라 쎄네 그냥 카드 먹을 필요도 없다 근데 고래는 잘 잡을랑가 걱정되네 그랜민 성대모사를 열심히 했더니 제가 그랜민이 되었어요 인공가 뭐야 강림했어 대회 맞으면 강림하냐 카드를 한장 사용할 때마다 왓처가 만트라를 하나 옳습니다 시작시 만트라를 5일 씁니다 선종료시 강림 경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그래받자 그래받 그 대부분이 1분 이시 상처입은 대상 썼으면 킬각이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도와줘 허접색 심장은 크게 기뻐하며 두근두근 거렸고 영원히 두근거릴 겁니다 도키도키 두근두근 심장부 열함 고래가 꼴받긴 해도 고동댐 보다는 나은 것 같아 고동딜 극혐인데 인공물 강탈은 어째 한적이 없네 인공물이 없는데 인공물 강탈은 어째 한적이 없네 인공물 강점 인공물 강탈은 어째 들어가자 승관 온다 미신들님 승관 오다 말았다 승관 온다 승관 온다 자 개사기네 다음 일제사격 저거는 쓸 수가 없네 절대 안 넣어야겠다 악역감 보소 승관 온다 어? 비발? 오히려 좋아 아 서순해 대갑숙 개꿀 봉 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 아니 봉만 써도 이기겠네 자 사랑하고 봉봉봉봉봉 그리고 쇠로가 너무 맛있긴 하다 그 중요한 카드가 탔네 전복 막대가 저주 때문에 탔네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Pride 다섯 여러분도 안 돼 방패그래밍 맞았어 이거 고래 잡을 때 뭘로 잡지 쌍절곤 노트수압정 다음에 그램린을 할 일이 있으면 백을 엄청 조금만 뽑아야겠다 살아있는 그램린 하나당 한장을 뽑고 버립니다 에론효과를 구할 때마다 임시체력을 얻습니다 약화 취약 손상을 덜 얻습니다 개좀 지금 이거 쓰면 안 되겠지 에너지를 얻습니다 반장 뽑습니다 에론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에론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에론효과 감소시키는거 쓰고 임시 민첩 얻어서 민첩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어허 어어허 아 Chi 아인이 똥 나오는 선당 중독을 오부여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땅구를 얼마나 끼는겨 카드를 13번 사용하면 힘을 이었습니다. 아, 개소리하지만 내 카드 한 장당 만트라를 1 얻습니다. 카운터 개시계 맞았네 도면하지 않는 공격 카드를 세울때마다 단돌을 얻습니다. 허족 허족이 뭔데? 써보기나 하자 쪼채 못한다 쪼채 못한다 귀족은 썬보이어야 받는다 노글리스 니오 힙 24 됐는데요 벌써 34 됐는데요 60 곱하기 3인데요 그렘린 3마리 뒤지겠네 그렘린 3마리 컷 왔다 오레게 쓴거 보고 고맙습니다 한 명이 간이 경과 됐다 원래 최종보스한테 최종보스전에 동료 죽는게 클리싱 해독제 꺼져 대개 쓰레기 넣지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가 늘어나 아 해독제 꺼져 이거 소별이 아니네 킹받는다 번복막대 한무에너지 딱대라니 딱대라니 저거 다 썼으면 아 조졌다 다 잘가 구워버렸어 아 복잡겠는데 와 고래 오질 나게 세네 아야 힘이 110인데 뭐야 저거 사면타야 소망겜이네 이거 아 아 힘 적당히 해야지 뭐 힘이 100이 넘어가 모래가 흐접이었네 일단 일단 약화 개만이 보여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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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복막대 맨 밑장인거 보소 베바네 베바리 컷 한 마리나 살아내버렸네 베바리 컷 베바리 컷 베바리 컷 베바리 컷 아 해독제 왜 쏜 말 아니네 해독제 치고 베바리 컷 베바리 컷더워 시계졌네 베바이 베바이 하지만 못 잡죠 30딜이죠 아니 뭐 극신 나갔네 아니 210딜을 넣잖아 아이씨 아 짜증나 아 210딜 뭐 미친 게임 그 자체만 들어오는데 가다못해 건복막대만 빨리 잡혔어도 잡았을 것 같은데 1흥전인데 저렇게 책 없었어야 된다 1흥전인데 저렇게 책 없었어야 된다 아니 해독재 해독재가 진짜 개박신대 2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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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래놓고 피다 참 또 야쿠아를 좀 덩어로 놓자 빌 더 넣는 방법은 야쿠아 거는 거니까 따라 뚱땡임 아니니까 그냥 대충 넘겨서 힘 오르는 거 막아야 되나 근데 힘 오르는 것도 그거는 아무리 봐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대독재 소별 아닌 게 너무 꼴받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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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없네 이거. 그냥 빨리 넘겨야겠는데? 그니까 빨리 300딜 받고 그 찌꺼리 하지 말고 넘기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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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수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한 장당 하나네 해독제 너무 싫다 진짜 해독제 개장나네 땡컷 너브 너브 역해 보여요 열광 두장이면 괜찮을 텐데 열광 두장이다 방어도 올릴 수 있다 이제 아니 보스 진짜 오질라게 엇겹게 만들어 놨네 심장보다 훨씬 어려운데 다중ident 다중광도 ц glebat 응장 매주 побBB Palm 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딜 이거 짤딜 밖에 못넣는데 딜 넣으면 힐하고 힐하면 또 천하무적에 막히고 기억이 없네. 다루석 버리면 단도 가져올 수 있어서 그걸로 딜할 수 있긴 한데. 아 해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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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치워 이 개같은거 아니 저게 뭐 해독제야 독약이지 아니 지가 독약이구만 알약같은건가 진짜 골 때린다 이거 아 개반데 진짜 3백딜 넣을 수 있나? 아 저 빈씨같은 해독제 좀 어떻게 해줘 으 잠깐만 해독제 좀 어떻게 해줘 해독제 해독제가 아니라 독제잖아 112 곱하기 3 뭐라 버리겠네 진짜 메가크리시 맨날 게임이 욕하니까 니들이 만들어 보면서 다운폴 정식으로 넣은거 아니야 으응 니들이 만들어 봐 하면서 이 개같은 힐에서 밸류 딸림 못참는데 전화무적때문에 힐이 더 빠른데 어지간네 반도 한타임만 더 돌리면 된다 반도 한타임만 더 돌리면 된다 아 아니 아니 피씨같은거 아니 보스 쪼떡으로 만들어놨어 아니 미친 아니 해독제 장난하냐고 도큐머강 도큐머강 이거 니오우가 노답이네 저거 니오우 랜덤패턴인데 뭐지같이 걸리니까 개어렵네 백이 좀 약한 것도 있긴 있었어요 처음하는거는 와 1승 썼겠다 와 명현기 마법을 7 보유하면 적전체에게 피해를 0만큼 다 수번 줍니다 힘을 잃지 않습니다 힘을 잃지 않는데 엔딩 넌 모두 다 죽였다 누나는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나 또한 볼에 허접색 사운드 사라지는 버그 더 심해졌어 다운폴에서 다운폴에서